아들과 교회로 나왔습니다.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. 벤쿠버 집에서 출발해서 약 1시간 걸렸습니다. 미션이라는 곳입니다. 제가 캐나다 운전면허 시험을 본 곳이에요. 예전에는 외국 여행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었어요. 유럽 여행할 때 그리고 뉴질랜드 여행을 할 때 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했습니다.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. 제가 캐나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국내에서 거리주행 시험이 없었어요. 벤쿠버에서는 시험 볼 예약이 금방 안 됐어요. 그래서 미션에서 마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차를 렌트해서 여기까지 왔죠. 한국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행 시험만 보면 됐습니다. 복잡한 서울 거리를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주행 시험 뭐 간단하게 합격할 것 같았습니다. 여성 시험관이었습니다. 저는 거리주행 시험이 무언지 또 캐나다의 교통신호 체계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됐죠. 제가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에 시험관이 앉았습니다. 오전에 차를 렌트해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낯설었습니다. 비상등이 어디 있나 찾아도 금방 발견을 못했어요. 시험관이 출발하라고 했어요. 시골 동네고 길도 한가했습니다. 시험관이 지시하는 대로 차를 운전했어요. 조금 가다가 저 앞쪽에 보이는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했습니다. 좀 멀리서 차 한 대가 마주오고 있었습니다.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 했습니다. 아마 우선 멈춤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조금 주행하다가 시험관이 차를 길에 세우라고 했습니다. 그것도 시험의 한 과정인 것도 몰랐습니다. 시험에 떨어졌죠. 시험관의 평가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했답니다. 참 황당했죠. 저는 시험관이 주행을 하라.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. 차를 길가에 대라. 이런 것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몰랐답니다.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거리 주행 시험이 없었죠.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한 바퀴 쭉 도는 그 주행 시험이 다였습니다. 그래서 밴쿠버에서 운전 교습소에 예약을 해서 교습을 받았습니다. 한국과 다른 주행 규칙 설명도 들었어요. 운전면허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.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신호 지키는 것. 그런 것 전혀 몰랐었죠. 예를 들면 4way에서 어떤 차가 먼저 출발하는지 동네 뒷길에서도 우선 멈추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등요. 두 번째 시험 때는 시험관한테 칭찬도 들었습니다. 운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어요. 운전 굉장히 잘했다. 서울에서 날렵하게 운전하던 솜씨만 믿고 미션에 와서 옛날에 떨어졌던 생각을 하니 참 우습습니다. 추석의 전쟁 중 그래서 우려 거란전쟁이라고 드라마 안전쟁이 안나와? 몰라. 추석 드라마 근데 그 거란이 서양에서 뭐라고 그러지 알아? 뭐라고 그래? 키세이프 그래? 그래서 키세이프패시픽이 거란 항공인은 우리 쪽이 세이프가 정주 성심이라고 본 역사는 재미있는게 좀 색상도 있거든 왼쪽이 프레저 강입니다 목재를 운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프레저 강을 보면 거대한 큰 통나무들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과 저는 취향이 비슷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 팟캐스트 재미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와본 동네 참 아름다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주일 상쾌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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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